이 쪼부새끼야 꺼지라고! 이 쪼부새끼야 꺼지라고! 잠깐만 아 새끼도 자꾸만 아 자꾸 애들이 파냐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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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야지! 아 아 안되겠네 계속해야지 왜 아 더러우겠어 진짜 진짜 아 연기고 나발이 더러우 진짜 이거 아 계속해야지 배우고 어떤 환경에서도 연기를 해야지 안그래? 너 아까 가글했어? 어 아 더러워 죽겠네 진짜 아 너 처음이야 어? 와 프로래잖아 진짜 삐졌다 지금 진짜 삐졌다 아 더러워 죽겠어 아 진짜 진짜 삐졌다 아니 여기 니가 대사를 잘 먹고 잘 살아 여기서 끝난 건데 니가 쳐버렸어 어 아 꺼져 쫄부새끼야 그렇지 그거 니가 아 그러나? 응 쫄부새끼야 아 그러나? 자기가 틀려놓고 아 아파 아 아 야 그 사고로 넘어가자 아 이거 하다 뒤지겠다 아 뒤지겠다 아 뒤지겠다 진짜 아 낭또삐 우리 방 열혈이 나한테 너무했대 이거 뭐야 너 열혈 너무했대? 어 그래 너무했어 진짜 재밌다고 한 거지 어? 재밌으려고 한 거지 재밌으려고 아이 씨 형아 나도 오늘 뭐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뭐 어? 어 어디 갔냐? 뭐? 그 옷 하나 더 있어 시청자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어 이거 뭐야 엄청 무거운데? 어? 빠졌어 비녀 이거 입고 와 아 이거 입어 그냥 거기다 걸치면 돼 아 여기서 걸쳐 오 야 장난 아니다 우와 이거 어디 꽂혀있던 거야? 꽂아줄게 아 아 내 머리에 꽂았어 야 너 존나 클라스가 장난 아니다 야 그거 제일 잘 어울린다 진짜? 어 야 그거 입어봐 오 야 진짜 그거 같아 황홍 같아 황홍 너무 커 황홍마마 오 진짜 잘 어울린다 그쵸? 제일 잘 어울리는데? 그건 인정 선물은 안 되지 저거 얼마짜리인데 비싼 거야? 그치 아니 이거 머리가 너무 무겁다 어? 머리 무겁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배가 더 나오는 거 같아 아 씨 진짜 잘 됐다 이거 바닥에는 뭐야? 오 오 됐어? 어? 바닥에 있는 건 뭐야? 바닥에 있는 거? 응 그 위에 이거 너무 커 어? 누가 속걸리게 놔봐 이거 어 그래 알겠어 알겠어 남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어 너무 야한 거 아니오? 진짜 황진이 같다 우와 야 진짜 황진이 같아 거짓말 안하고 황진이야 이거? 역할이? 어 나 왜 안 하냐고? 나는 그 위에가 없어 내 거 구입해야 돼 뭐야 이거 어떻게 입는가 우와 진짜 황진이 너 진짜 그거 같아 사극? 어 그치 개 잘 어울린다 오빠 그거 쓰니까 진짜 못되게 생겼다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 엄청 크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아 이거 작은 거처럼 어떻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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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깄구나 아 여깄구나 오줌야 너무 야한 거 같아 요 나 이거 옷 보름 잘 멜 줄 몰라서 아 얘 이거 벗으면 안 될까 이게 더 낫겠다 이게 더 낫겠다 민망해서 안 되겠다 민망해서 안 되겠다 자 아 진짜 무거워 응 무겁지 응 나 해야 돼 박도 있어 또 있어? 박도 있어 박이 또 있어 박이 있어 이건 뭐야 박이 있어 박이 있어 박이 있어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진짜 황진이 같다 너 진짜 이쁘다 그래 클라스가 다 클라스가 진짜 있다 아 뭐하냐고 아이씨 니 양성이야 다시 묻게 왜 자꾸 풀려서 응 응 자 레디 이거 그대로 읽으면 돼 약간 사극이야 사극 사극표 알았지? 응 자 레디 황진이라고 했더니 그렇사옵니다 자 한 잔 따라 먹어라 좀 더 따라 먹어라 원샷입니다 사양 아니더냐 먹어봐라 뱉지마라 괜찮 싸웁니다 여기 니가 먹은 데인가 천연병이 싸웁니다 왜 웃어 아 애들 아이 시바 애들 아 애들이 까 아이 개 왜 웃어 왜 웃냐고 아니 시바 나만 웃겼어 아이 C 아 아 아 진짜 애 애들이 너 연기나 해 그냥 아 씨 얼굴 빨개졌어 애들이 오지에 까네 진짜 아 애들이 오지에 까네 자 자 자 레디 황진이라고 했더냐 그럴싸합니다 자 한잔 따라 먹어라 내 오늘 취하고 싶구나 많이 드시옵소서 좀만 죽어라 어허 내년 면상이 이리 이뻐도 된단 말이더냐 나흘이 보시는 눈이 있으신 눈이다 모르는 거 나는 때리는 여자가 좋구나 니 손이 섬섬 목수가 따로 없구나 내 한번 만져봐도 되겠느냐 아니되옵니다 나흘이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급하시면 안됩니다 어허 안칼지구나 아 컷 자꾸 다 내사가 안보여 나 아 다 애드리브야 내사가 안보여 일로와봐 바꿔봐 아직도 이걸 못 외웠어? 그렇게 하면서? 야 일로와봐 약해 너무 약해 야 바꿔봐 바꿔봐 바꿔보라고? 어 바꿔봐 계속 바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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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꿔봐 나 여기서 글씨 좀 크게 해줘 글씨? 안돼 안돼 여기서 안보여 응? 안 보인다고? 응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알았어 나 못 외워 이거 대가리가 나빠가지고 아 좀 세게 해야해 하나만 더 키워줄게 응 자 오키 됐어? 응 어 됐어 됐어 간다 간다 레디 왕진이라고 했더냐 그렇사합니다 자 자 한 잔 따라 먹어라 내가 오늘 취하고 싶구나 어허 그런데 내년 면상이 리포 된단 말이더냐 나으리 나으리 보시는 눈이 있으시옵니다 내가 오늘 자랐구나 니 손이 섬섬옥수가 따라옵구나 내가 한번 잡아봐도 되겠느냐 어머 나으리 너무 급하시옵니다 어허 내가 발정이라고 났단 말이더냐 나으리 그러지 말고 어서 내게 손을 내어보거라 나으리 그 전에 적어줌 색깔 줘보십시오 뭐하는.. 뭐하는거냐 너랑 비슷한게 있구나 너랑 비슷하게 생겼구나 이걸로 뭘 하겠느냐 나으리 왜 이러시옵니까 채통을 지키십시오 인연이 앙칼지구나 앙칼져 전 믿어덕은 실사옵니다 제가 아까 봤습니다 너랑 비슷하게 생겼구나 너랑 비슷하게 생겼구나 나으리 말이 너무 심하시옵니다 어머 말이 너무 심하시옵니다 나으리 근데 괜찮으십니까 나으리 나으리 깨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개질을 못하는 말이 없구나 나으리 로고라 로고라 나으리 나으리 어 괜찮아 나으리 나으리 고자가 되시면 안됩니다 나으리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나으리 천하의 구렁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거늘 어찌 어찌 나를 믿어덕 취급한단 말이더냐 경우를 칠렁 같으니라구 나으리 괜찮으시겠습니까 나으리 요거 콜라 아니더냐 조선시대 콜라가 있다냐 물이 없어옵니다 나으리 어서 물을 나으리 물이 없사옵니다 여기 있더라 또 먹을거냐 또 먹을거냐 아닙니다 나으리 나도 먼저 먹어보겠노라 나으리 괜찮으시겠습니까 어찌 사연시키가 아 하핳 으 아핳 야아아핳 아 아시맛 얘들 진짜 무슨 연기가 아니야 어찌나 이 새키 연기가 너랑 너랑 흐흐혜 흐흐흐흫 흐흐흫 하핰 꺼지십시오 아 혜연아 오기야 돼 아 좀비아퍼 아아퍼 아아 머리 봐 너도 뒤져야지 너도 뒤져야지 어? 나 머리를 어? 너도 뒤져야지 나만 뒤질 수 없지 와 완전 아 어? 나 여기서 갈아입어야 되겠네 야 컷! 컷! 야 아 인정 인정 야 아 너 나만 너무 괴롭혔어 와 진짜 너 너 설기 아니야? 너 대가리 쉬어 박아 아 너무 아퍼 왜 한 번에 깨달라며 한 번에 안 깼잖아 방금 인간적으로 아 아 너무 아프네 진짜 친맥세다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 어? 진짜 잘 어울린다 그치? 여러분들 어 화장 고칠 시간에 드릴게 아 내 몰골 좀 봐 역시 이서리다 어 야 너무 야한 거 아니냐 나으리 믿어덕은 실수 없잖아 하하하하하 그거 그거 잊고 있게 계속? 아니 아 벗어야지 이제 끝났구나 어 머리 머리 왜 나도 하하하 아 미안하다 앞머리 없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네 머리가 수습이한데 괜찮아요 아 뿌리는 게 아니었는데 솔직히 좀 열받게 해야지 내가 씨발 안 뿌리지 하하하하 아 똑같아 야 근데 너 진짜 너 이런 거 잘 어울린다 이런 약간 사극 같은 거 찍으면 너 대박일 거 같아 진짜? 어 어디 버클로? 나랑 살까? 어? 이거 한번 살까? 이거 비싸 오빠? 나랑 살까? 이러면서 하하하하하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어울린다 그쵸 이 비싸? 비싸 비싸 코스프레 같은 거 한 번 해 방송으로 이벤트 같은 거 하루에 한 번 오 이거 하나 사봐야겠다 어 줄 순 없어 저거 못 줘 그거는 비싸 이거? 응 어? 그쵸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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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만 할 거야 거기서 오빠 침냄새나 입어야지 아 괜찮아 아 잘 어울린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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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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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신창이다 둘 다 부를 하하하하 괜찮아 괜찮아 하하하하 자 일단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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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하 자 일단 뭐 여기 여기 뭐 단막극도 시원하게 하네 둘 다 만신창이 괜찮아요 하하하하 이게 뭐야 하하하하 너 그거 알지? 뭐? 너 경기 댄스 알지? 응 댄스 한 번 보여줄래? 이걸로? 입에 있는 물팔 짜마자 댄스하라고? 화장 고쳐 고칠 시간 줄게 여기 좀 어디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해 아니 아니 머리 좀 굳게 그래 그래 약간 노래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시간도 이제 딱 짝고 좋다 물 한 입만 마신다 할 때 불안하더라 설마 설마했다 진짜 아니 내가 하지 설마는 없다 당연히 하지 아니 아니 저 이제 술 먹방 하면 안 돼요 술 먹방 왜 왜 왜 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술 먹방 하면 안 돼 안 돼 이제 안 하기로 했어 술 먹방까지 하면 딱 좋긴 한데 진짜 하면 안 돼 이제 너는 근데 내가 물어보는 건데 술은 잘 먹어? 어 좋아해 술 좋아해? 얼마나 먹는데? 소주? 한 병 반? 한 병 반? 한 병 반? 오진다 한 병 반? 보통이네 여자친구 그렇게 여자들이 좀 잘 먹어 술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반잔도 안 돼요 안 하기로 했어 술 먹다가 술 먹다가 술 먹다가 술 먹다가 죽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왜 무시하냐고? 그 중에 팝이도 있었어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루프 없나? 그루프? 무슨 그루프? 그루프가 뭐야? 없지 머리 많은 거 아 머리 많은 거? 그런 거 없어 진짜 내 얼굴이 만신천이 됐어 겨운기 댄스 한 번 할까? 같이 한 번? 같이 댄스 같이 댄스 겨운기 어때? 겨운기 괜찮아? 같이 하자 발 이거 내가 다 치워줄게 겨운기 근데 지금 되게 더러워 근데 이거 네 방송이잖아 응 머리 좀 봐 같이 하지 말라고? 알았어 같이 해야지 민심 안 돼 자 추천 한 번씩 여러분들 이거는 좀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13,000원 추천을 받아야 될 거 같죠 여러분들 자 우리 이선님 춤 보려면은 추천 추천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춤 한 번 보 만이천 한 만 한 천 개 더? 천 개 더? 만 삼천 개? 갈 거 같은데 자 모바일 분들 화면 터치 후에 따분마크 PC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받도 있습니다 자 춤 댄스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만 이천 오백 개가 딱 좋겠다 천 개는 솔직히 너무 많이 봤고 만 이천 오백 개 괜찮을 거 같습니다 만 이천 오백 개 따분마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야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화력 좋아 아 나 춤도 배워야 되는데 춤 왜 배워? 어? 춤 배워야지 와 야 될 거 같은데 만 삼천 개 가버리자 와우 가버리자 뭐 오우 될 거 같은데 와 될 거 같아 와 될 거 같아 여러분들 컴퓨터는 여기 모바일 점이에요 어 만 삼천 개 될 거 같다 될 거 같아 오우 아 형들 화력 좋으시네요 진짜 크으 화력이 진짜 너무 너무 좋으십니다 와 파이팅 와 와 감사합니다 26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백 개 자 90개 남았습니다 형님들 90개 크으 오집니다 아 아 50개 남았네요 20개 40개 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만 삼천 개 크으 와 너 오늘 최고 시청자가 2만 명이 안 돼 그래도 시간 늦었는데 19,397명 오우와 많이 죽었네 그래도 오늘 또 시간 오늘 좀 안 좋은 게 어 너무 늦었나? 너무 늦었어 그리고 너가 너네 직급에서 켰으면 또 또 직급 뿌린다 또 아무튼 자 그 옷으로 괜찮겠지? 이거 입고 하면 돼? 어 아 괜찮겠지? 마 베이비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선님의 크으 마 베이비 바비문 어? 밑에만? 아니 위에만? 위에를 그거 입고 한다고? 뭐 너 알아서 해 너 네 방송이니까 뭐 네 방송이니까 응 챔스? 챔스 결승전? 아 챔스 결승전? 아 그걸 왜 그거 민망해 알았어 알았어 챔스 결승전이야? 아 지금 챔스 결승전하고 있어? 어? 어? 아 지금 챔스 결... 아 그래? 이 시간에? 지금 결승전하고 있어요? 아 축구? 지금? 안 하는 거 같은데 챔스 결승전 죽구? 안 하네 뻥돼있네 아 하고 있다고? 난 너나요 지금? 아 귀엽지 않아? 챔스 결승이 아니었으면 오늘 진짜 많이 찍었다 거짓말 안 해 아 지금 뭐 해? 어 챔스 결승 롤! 롤 챔스 이 시간에? 그래 결승전이래 진짜? 원래 이렇게 늦게 하나 자 갑니다 자 마베이비 나 챔스 결승전 아 축구래 축구 그치? 롤 챔스 우리 이 시간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롤 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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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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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판이야 엄청 더러워 지금 아휴 아휴 자 근데 근데 뭐가 꼈어 뭐지? 그 이대로 그냥 마지막으로 가게 그러니까 이선님 댄스 머신 아니야 그치? 춤추고 안춰면 또 춤추고 지금 옷 원래대로 갈아입고 댄스 한 두개만 더 보여주고 마무리하자 딱 왜냐면 에코 틀어져 있대 에코 들어가 있대 그래? 걸렸나? 걸렸나? 어 아 방송 천재네 걸렸네 옷 갈아입고? 어? 옷 갈아입자 이제 그래 옷 갈아입고 이제 더이상 안해도 돼 뭘 하려고 춤추대매 방금 이거 약간 이 옷은 약간 너 이제 옷을 보호해주고 음 그러면은 뭐하지? 댄스 뭐할지 곤란아? 어 어 니가 알지 옷을 이제 갈아입고 해야지 어 아 얘 원래 옷으로 어 이설방이에요 여기 이설방 뭐 잘 잘 착각하고 계신가 본데 여기 이설방입니다 여기서 이설방 투예꼬? 아 투예꼬 아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노래도 노래 한번 들어보고 아 죽겠다 아 술먹방 안된다니까 술먹방은 이제 안돼요 목 아파서 노래하면 안돼요? 아 진짜요? 뭐 별로 안 바보이던데 아 그래요? 물어볼게요 네 성대.. 아 성대결절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노랫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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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랫노 아 아 성대결절이 나아야지 노래를 안해야돼 성대결절 아니 술은 안돼 음 술은 안돼 여기까지 딱 좋아 여기서 뭘 또 이렇게 막 콘텐츠 솔직히 칠 수 있고 막 다른거 있는데 난 여기까지 좋다고 생각해 여기서 막 더 질질 끌면은 안좋아 음 나 오늘 솔직히 솔직히 이설디를 좀 여기 모셔놓고 약간 좀 뭐라 해야지 약간 좀 떨었어 약간 떨었어 오늘 오늘 약간 좀 떨었어 무슨 이게 막 백지장되고 좀 떨었었어 약간 좀 슬슬 좀 풀렸었어 편하고 좀 떨었어 처음에 많이 많이 좀 떨고 그 아 내가 이설림 집으로 놀러갔었으면은 오히려 더 그림이 재밌었을거야 내가 좀 약간 놀리고 집 탐방하고 약간 그랬으면은 아 춘식이 형이 337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으 감사합니다 약간 부담감이 있어 약간 부담감이 있어 내가 이거를 이 사람을 모셔놓고 아 내가 잘해야되겠다는 뭔가 그런 부담감을 가져가지고 안가져도 되는데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데 아무튼 나 열혈 분들이 약간 좀 이게 사이가 안 나빠졌으면 좋겠어 아무튼 나 열혈 분들이 약간 좀 이게 이걸로 이거 랍스터 맛이 갔어 랍스터? 배고팠어? 맛이 갔어 쟤 아이 서윤님은 서윤님은 그 뭐냐 철구님 외에는 안 나오는데 아 안 벗었네 뭐 뭘 안 벗어 아 뭔데 뭔데 어? 뭐 속옷 안 벗었다고 속옷을 벗어야 돼 그거? 이거 뒤에 보이잖아 아 맞네 아 아 아 속옷을 아 속옷을 벗어야 된다고? 어 자 추천 제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의 글이 속 좁지 않아요 아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언젠가 김이부님으로 한번 내가 하.. 어쩔 날이 오겠지 왜? 어? 가자 너 노래 성대결절 때문에 안 된다며 아 노래하면 노래는 안 된다며 노래는 안 된다며 노래는 안 된다 이거 자 그 뭐냐 댄스 한 두 곡만 보고 인사 딱 하는 게 더 이제 끌면 안 돼 이제 딱 좋아 자 그 뭐냐 시청자들 추천 뭐 해주지 않았어? 댄스 뭐 하라고? 댄스? 어 추천 좀 해주세요 어 너 좋아하는 거 너 좋아하는 거 많지 않을까? 신곡은 방금 다 해서 예술이야? 아 예술이야 좋지 예술이야지 비둘기 비둘기는 웃긴 거니까 이쁜 걸로 쳐줘야지 예술이야 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연달아 출 거 치얼업 했고 너 아나콘다 아니? 무슨 노래인지는 아는데 윤희가 그거 했어? 윤희 이거 자주 하는데 몰라 아나콘다 몰라 윤희이 몰라 샤샤샤 했어 심쿵해 심쿵해 안 했지 심쿵해 너 하면 약간 예술이야 심쿵해 이 노래 생각나 어 심쿵해 심쿵해가 예술이야가 더 넌 좋아 심쿵해가 더 좋아 하나만 해? 노래가 아니 개인적으로 노래를 노래? 노래는 예술이야 예술이야 그럼 심쿵해 먼저 갔다 예술이야 간다 헬로비너스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고요 자 감사드립니다 추천 자 이거 이 두 곡을 쳐주시고 어 아니 네 방송인데 지 방송에서 지 방송에서 지 두 곡을 추고 그리고 저랑 인사하고 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의자 다 치워드릴게요 자 자 이 노래 잘해 예술이야 이 노래 이 노래 네 에어 이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근데 숨길 수 없나 봐 난 매일 없지 눈이라도 마주치면 귀까지 확 빨개져 일어못해 네가 갤들 못 봤어 그래 다쳤놈에 끝판에 버린다는 말에 그 날 밀릴 겠따라 날 더 오줌에 겠따라 널 처음 본 그 순간 먼저 나를 찾아버렸어요 나만 함께 날려 판념이야 부드러운 목소리에 바람바람버렸어요 너의 악과 그 손가락만 봐봐 널 달려 자꾸만 심쿵해 널 보면 볼수록 가슴이 쿵쿵해 나도 모르겠어 심쿵해 낙자면 좋아 자꾸만 네 품에 꼭 맡기고 싶어 어쩌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난 심쿵거려 너의 작은 관심이라도 받을까 바둥바둥거려 너는 대책일까 너가 그리 좋아 나도 묻는 친구들에게 말해 다 모르면 말해 말해 기원하참 니가 배누어 말해 V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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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Venus Hello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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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 소리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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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 소리야 실력한 머리에 내 신나는 몸에 소심한 입술에 다들 넘어가겠지 외로운 남자들이여 널 보러 와요 내가 참 멋져 참 말해봐 요즘엔 내가 듣는 맘을 올라내 올랐어 빨래 좀 끝내줘는 몰랐네 몰랐어 난 패러 탕고 탕고 난 미소 쌩고 쌩고 난 어제 오늘 내일도 난 변함없이 예뻐 불타는 이 도시 뜯어봐 실망에 널어봐 밤에 투나 저 소리 질려봐 이 밤이 새도록 나랑 같이 널어봐요 난 예술이야 난 예술이야 난 예술이야 난 예술이야 아 아 아따 힘들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 힘들지? 조금만 쉬어 어디 부채 없나? 부채 여기 여기 그거야? 네 고생했어 고생했어 무슨 매니저 같네 매니저 같아 내꺼 켜놨지 아 미안 미안 아 미안 미안 잠깐 틀어놔도 돼? 아 냅둬 냅둬 아 오케이 됐어 됐어 자 근데 너 뭐 아이돌 같은 거 제이 같은 거 안 들어왔어? 나 듣기로는 무슨 아이돌 제이 들어왔다고 가수 제이 이런 거 들어왔다고 들었었는데? 예전에 공식 방송 갔는데 그 우리가 뭐 헬로 비너스 나 같이 많이 하잖아 명함 주시더라고 데뷔하면 서른이야 나이가 참아 그냥 여기서 놀자 연습생 스물여섯세 근데 그래도 늦어도 그래도 네가 리더 이런 걸 잡고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내 가수는 내가 노래를 못하고 해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 잘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목표가 있어? 최종 목표? 응 약간 뭐 방송하면서 너는 이거 얘기하면 되게 노잼 되는데 괜찮아 원래 노잼이야 너는 진짜 재밌어 너 역시 내가 오늘 너 캐리 많이 받았고 뭔데? 그냥 이제 BJ가 방구석 벗어나도 뭘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 그게 제 목표입니다 아 BJ가 방구석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잖아 사람들이 막 어 그거를 바꾸고 싶다고 너를 보면은 아닌데 나를 보면은 그거를 그렇게 보여 집 구석 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약간 여기가 나 여기서가 진짜 여기서밖에 제한적이고 나는 나는 그렇고 너도 이제 밖에 나가면 밤 구석이 틀러 너라면 할 수 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야방 말고 그 방송들 있잖아 진행이라라고 아 그래야지 너라면 할 수 있어 서든어택 이설 캐릭터도 있잖아 응 게임 한 게임 그 유명한 게임에 자기 캐릭터도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샀어? 미쳤어? 아니 나는 그 서든으로 안해 아 비키니는 내가 가지고 있을게 네이버에서 저거 가끔 봐야되겠다 저도 하겠나 바탕으로 해놔 자 아무튼 오늘 즐거웠고 자 오늘 자 자 여기까지 오늘 나 여기까지 딱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뭐 하면서 뭐 기분 나빴던 거나 뭐 약간 솔직하게 뭐 약간 기분 나빴던 거나 뭐 약간 내가 고쳐야 될 부분?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 뭐 있었나? 기분 나빴던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하나 있었어 뭐 어떤 거? 화장실에 떴는데 아 아니 시간 오마저 아주 농담이야 진짜 아무 냄새도 안 들었는데 똥 쌌어 장난친 거고요 아 너무 재밌었어 뭐 다른 거 뭐 얘기해? 뭐 그러니까 기분 나빴던 건 없어? 그냥 막 팬들 팬들 진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솔직히 기분 좋지는 않겠지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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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그란 친구인가? 아 있어 맞아 키피 알아 키피 내방 시청자 맞아 맞아 키피 동그란을 바꾼 거 같은데? 아 그래? 도시락을? 아 몰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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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천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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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피천사 아 감사합니다 3천개를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고 고마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자 일단은 그 이선님 뭐 마무리 이제 거기 뭐 차까지만 모셔드리고 저는 또 방송에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이선님도 집에 와서 간단하게 하세요 네 어 그렇게 하시면 뭐 4시가 넘었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래서 뭐 팬들도 약간 얘기도 하고 어 아무튼 자 일어나시고 갈게요 일어나시고 인사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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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갈게요 자 아무튼 저는 모셔드리고 오겠습니다 이거 다 챙기고 여기 앞에 있어 알았죠? 마지막까지 추천 타봉마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천 제게 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개판 아 춘식이 형님 또백정 감사합니다